킥순간에 장익환 선수의 킥순간에 카운터에 올렸습니다. 이어서. 아! 저 차이가 있습니다. 아! 왠단지의 킥. 그렇습니다. 차익환 선수의 킥으로 양진카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대단합니다. 아! 진단구려. 아! 제대로 들어갔죠. 이쪽 각도에서 보니까 네. 몸 전체가 양진카이 들썩했어요. 네. 야, 이것이 바로 물타이 파이터의 킥입니다. 네. 낙마의 특유의 모습을 보여줬단 장익환. 네. 네.